네, 다음은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사업할 때 가장 힘든 점으로 규제가 뽑혔다는 뉴스, 정말 몇 년째 지겹도록 보셨죠? 이번 정부에서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내놓은 방안 중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를 담당하고 계신 과기정통부 이진수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제도 시행 6개월 차가 된 지금 규제 샌드박스는 얼마나 잘 자리 잡았을까요?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궁금한 것들 투성인데요.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아 이제 과기정통부 이진수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패널이라든가 이제 발표 중에 공무원은 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점심 드시고 좀 졸리실 타임이고 또 벌써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지루할 거다 이런 예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저도 별로 내용도 그렇고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샌드박스 관심 많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좀 잘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5개월 동안 저희들 제도 운영하면서 제 느꼈던 거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발표와 또 향후에 이제 그 패널 토론 때도 같이 좀 논의해 볼까 합니다. 저도 지금 뭐 공무원 생활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요즘 제가 이제 공무원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샌드박스 업무하면서 다른 부처 상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 때문에 이제 짜증나고 야 이게 굉장히 좌절하고 요새 그러고 있습니다. 구성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ICT 특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 9월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어 좀 여담같이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9월에 통과가 됐고 제가 작년 12월 초에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제 전임자가 8월에 딴 데 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4개월이 공백이 제자리가 공백이 있었고 마침 그 비어있는 동안에 법이 통과됐는데요.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정부 내에서도 요 샌드박스법이 통과 이렇게 국회에서 빨리 진행 논의가 진행되면서 통과될 줄을 몰랐던 겁니다. 알았다면은 제 전임자를 딴 데 가는 거 붙잡았겠죠. 그래서 그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 시행된 건 올 1월 17일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부법만 통과된 건 아니고요. 이제 샌드박스 하면 이제 사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ICT 융합과 관련된 거는 저희 부처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산업 융합은 이제 산업부가 담당하고요. 그래서 요 두 부처는 올 1월부터 제일 먼저 시행이 됐고 그 나머지 이제 금융혁신 샌드박스가 이제 4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약간 이제 프로젝트형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고 지역특구형 이제 중기부 샌드박스는 올 4월 17일인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4개 부처가 시작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파지티브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많이들 얘기하죠. 또 오래된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규제 샌드박스 취지 자체는 그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저도 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그 네거티브 시스템 굉장히 얘기하기는 좋은데 우리나라 여건상에서 네거티브 시스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로서 이제 샌드박스를 한번 운영해보자. 요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어가 실증특례 이제 신속처리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신속처리는 이거는 이제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내 관련된 서비스나 기술이 이제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으신 경우에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 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0건 이상이 이미 접수가 됐고 처리가 됐고요. 보통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면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실증특례하고 임시어가인데 요것도 보면은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실증특례인 경우에는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일부 법률가들은 굉장히 이게 초법적인 제도다. 요렇게 평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 그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오시면 그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이제 샌드박스 지원기관이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문의를 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원과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초기에 이제 기술이라든가 법률 부분을 좀 자문을 하고 저희 쪽에 이제 과제를 접수하기 위한 이제 안권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요거를 이제 소감 부처에 보내고 30일 이내에 이제 부처에서 회신이 오고 그 이외에 뭐 사전검토위원회라든가 이제 본 심의원회를 거쳐서 이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 번 심의원회를 열었습니다. 해서 총 11건이 지정이 됐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2월에 열렸던 거에서는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뭐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보시는 부분이 이제 휘이노라는 업체가 이제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계를 했던 건데요. 뭐 15년도에 요 기술을 뭐 제일 먼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규제 상황 때문에 업체 대표분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에 미국 진출하시려고 뭐 좀 하시다가 미국에서도 안 돼서 작년에 들어오셨는데 마침 이 샌드박스 기회가 돼서 왔는데 근데 이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사전에 접촉은 돼서 제일 먼저 접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조금 접수는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슈이노 단독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이게 그 같이 할 병원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몇 군데 병원하고 이제 같이 들어오는 작업이 굉장히 늦어져서 그리고 뭐 여기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일 유력했던 병원에서는 이게 원격 의료로 이제 오해를 받고 좀 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제 거부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이제 고대 안암병원하고 들어와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이제 KT가 그 모바일 전자고지라는 사업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작년에 KT 카카오페이가 이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CI라는 거 변한 부분이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유권 해석으로 행정지도로 이제 금지를 하다 보니 저희 샌드박스에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올리브 헬스케어라고 이제 그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이제 온라인 임상 실험자를 모집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저도 진행하면서 웃겼던 게 이게 2015년도에 식약처에서 유권 해석 상으로 온라인 상으로는 못하게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었는데 다행히 식약처에서 유권 해석을 다시 바꿔주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업체들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 그 3월에 있었던 2차 심의회에서는 이렇게 4건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VRisVR이라는 업체인데 이제 VR 트럭을 갖고 이제 그 이동형으로 이제 VR 체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그 문화부하고 국토부 규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다행히 양 부처에서 좀 협조를 해서 처리가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블락스톤이라는 업체인데 이거는 구명조끼에 이런 신호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마침 저의부 규제 사항이었는데 이것도 좀 저의부 내부적으로도 좀 설득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실증특례로 됐었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전기차 충전 콘센트입니다. 이제 지금 기존 방식은 지금 일반 주유하듯이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컨센트형으로 바꾼 건데 이것도 이제 산업부에도 유사한 과제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처리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조인스 오토라는 업체가 이제 폐차, 온라인으로 폐차 견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업체도 재미있었던 게 2015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직후에 국토부 법이 강화되면서 갑자기 불법업체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째 불법업체로 활동을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폐차협회로부터 고소고발 여러 번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저희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정이 됐는데 여담으로는 끝난 다음에도 폐차협회에서는 저희 과천 앞에 와서 한 700명이 오셔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 5월에 있었던 3차 심의원회에서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통을 이용한 광고 그 다음에 이제 VR 테마파크에서 할 수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라는 회사고요. 이거는 이제 텔라움이라고 통신사 무인 기지국의 이제 누전 차단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통과된 것도 있지만 제게는 조금 이제 아픈 자식 같은 과제들이 한 3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모인이라는 회사 이제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겠다는 회사였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냥 계속 붙여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월 말에 이제 상정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번 심의 때 죄송합니다. 지난번 심의 때 상정이 됐었는데 이제 보류가 됐던 모빌리티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벅시라는 회사하고 코나투스라는 회사인데 지난번에는 그 상정이 돼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보류가 됐고 지금 계속 관계 부처하고 지금 추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관련 제가 운영하다 보니 좀 느낀 점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게 규제 부처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 샌드박스 취지를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전면적인 허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규제 부처 샌드박스로 한번 임시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언젠가 바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거다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 테스트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본 허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양극화된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게 이 거북이 속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너무 변화의 속도와 규제 푸는 게 너무 또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모두의 공무원 때문에 제가 요새 힘들다고 했는데 협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규제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샌드박스에서 여전히 규제 부처는 주장하고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기업 차원에서는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 이게 저희들 소위 말해 과제 쓰는 것 자체가 좀 익숙치 않아서 그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정확히 기술한다거나 관련된 규제 자체를 명확하게 쓰는 게 좀 부작권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이건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얘기했으면 하는데 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발표자도 얘기하셨지만 국회 언론 전반적인 국가주의가 참 요새 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수준에 맞게 발전하듯이 규제의 수준 역시도 국민의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앞으로 역대적 구간이 모두 다 규제 개혁을 외쳤습니다만 저는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순황을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그림이 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원격 의료, 승차 공유, 개인 정보, 가상통화 이런 부분에 대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국민들 입장에서 또 우리 여기 혁신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체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제 들어오면 매번 기업들 일대일로 한번 만나보는데 정말 요새 많이 놀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혁신 생태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역량도 뛰어나시고 아이디어도 많고 참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혁신은 민간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고요. 정부는 그거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존 제도 지금 샌드박스 6개월째입니다만 샌드박스 말고도 최근에 도입하려고 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샌드박스는 서비스나 기술이 있으신 분이 신청하는 베이스고요. 요거는 그게 없더라도 해당 부처에 니네가 갖고 있는 규제를 부처가 입증을 해봐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적절하게 결합하시면 어느 정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